자, 재우가 오늘 통문장이고 숙제는 거 한번 확인해볼까요? 스피킹 좀 덜했어요. 스피킹을... 시간이 없었나요? 네. 통문장은 다시 있나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Do you like total stories? 오케이. 그 다음에 테레 뜻은? 말하자. 투텔은 몇 가지 뜻? 네 가지 뜻. 뭐어? 뭐어의 말하는 거 말하기 위하여 말하기 위한 말에서 중에서 지금 뭐가 어울립니까? Do you like? 말하는 거. 말하는 거. 앞만 길어봤자. 데이. 데이? 응, 이거면 데이겠지. 이 이야기들이면 데이겠지. 이야기 말하는 것 인데요. 이야기 말하는 것. 이. 너 그거 좋아하니 이러고 있죠. 네. 엄방 지려봤자. 이. 그니까 지금 두 문장 나왔는데요. 둘 다. 너 그거 좋아해? 너 그거 좋아해?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첫 번째 그것은 이야기 말하는 거. 두 번째 그것은 이야기 쓴 거. 오케이. 어떻게 해서? 네. 네. 오케이. 오케이. 되는 세 가지 뜻일죠. 뭐 뭔데? 그런 다음. 그런 다음. 그렇다면. 그렇다면. 어울리고. 예를 치고 그렇다면. 이나 그러면 같은 뜻이고 이 뜻일 때는 지우고 여기서 그렇다면 만약 네가 이야기를 말하기와 쓰기를 좋아한다면 이 말이죠 그래서 얘 지우고 뭐 해야 된다 했더라 만약에 뭐라 했어요 만약에 뭐라 했어요 만약에 뭐라 했어요 만약에 우리의 소중한 일을 통해서 스토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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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반복되니까 없애고요 스토리즈 반복되니까 OK,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만약 네가 이야기를 말하기와 쓰기를 좋아한다면이고, 그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If you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 뭐라고요? If you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 뭐라고요? If you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 if you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 If you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 OK, 그래서 읽고 뜯. 너가 좋아한다고? 네가 좋아한다. 읽고 뜯. 만약, if you like. 만약, 아니, 만약 네가 좋아한다면. 만약 네가 좋아한다면,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앞, 전치사. 어? 전치사? 자, 얘가 하는 일은 여기에 선생님이 또 그림 그릴까? 그림 그리면 이 그림, 그렇죠. 그 그림 그리겠죠. 네. 네가 좋아한다죠. 근데 얘가 붙어 앞에 있으니까 닿다 떨어지고 자기가 가진 뜻으로 바꾸니까 만약 네가 좋아한다면 되죠. 네. 누가 다 해서 닿다 떼버리고 자기 뜻으로 바꿔주는 애를 보고 오면 뭐라 그랬어요? 접속사. 접속사라 그랬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비커밍은 뭐로부터 왔어요? 비컴. 네, 뜻은? 되다. 되다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 하다시고 하다시 앞에 툴을 붙여서 쓸 때도 있고 지금처럼 ing 붙일 때도 있죠. 네. ing 붙이면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되는, 중인, 되는 것. 중에서 지금은? 되는, 중인. 되는, 중인. 아, 되는 것. 을 꿈꿔봐라는 아니겠죠? 되는 것이죠. 되는, 중인이란 뜻으로 쓰였을 때는 하다시가 다른 시로 바뀌었는데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 되는 것. 이럴 때는 하다시가? 아니. 무슨 시로 바뀐 거죠? 무슨 시로 바뀐 거죠? 되는 것. 이럴,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뀐 거죠? 되는 것. 되는 것. 무엇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름, 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되는 것은. 되는, 중인. 무엇. 무엇. 뭐라고요? 무엇. 작가가 되는 것. 무엇 작가가 되는 것. 서로 어울립니까? 네. 그러니까 되는 것일 때나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뀐 거예요? 이름, 시. 이름, 시. 이름, 시. 이름, 시. 이름, 시. 네. 계속 이용합니다. JK를 올린 라이트. 라이트. JK를 올린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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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두 수. 오케이. 그렇게 하는 것. 지우고 뭐 쓸까? 이야기들과. 말하는 것과 쓰는 것. 오케이. JK를 올린 라이트. 이야기 말하기와 쓰기를 좋아했었다 주. 네. 자. 그러면 그대로 다시 한번 입혀요. 그리고 영어를 바꾸면. JK를 올린 라이트. 라이트. 오케이. 투 스토리즈. 투 뒤에는 무슨 시가 와야 될 것 같은데? 아, 투 텔 스토리즈. 그게 다 뭐야? 그 지금 하고 싶은 시가 와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부담한 아이컬. 엔즈 라이트. 투 와이트. 투 와이트. 스토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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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니까. 없애고. 네. 그 다음에. 투. 투. 반복되니까. 없애고. 그래서 읽어볼까요? To tell and write stories 이거 어디서 봤던거죠? 네 오케이 여기서 봤어 봤던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To tell and write stories 이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It 여섯 가지 암만 길러봤자 It이구요 무엇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무엇 좋아요 음 오케이 그래서 J.P.Rolling은 무엇을 좋아했었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id Like J.P.Rolling She She liked 그녀가 좋아했었니? What She like Okay 뭔가 뭐 좀 이상하지 않아? Did J.P.Rolling Like Like What 이렇게 돼야죠 What Did She like What Did She like What Did She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 To tell and write storie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How She did How She did 과거의 얘기를 하고 있네요 과거에 좋아했었니? 과거에 좋아했었다 Okay 계속해서 She wrote Harry Potter We wrote Harry Potter 이건 책 제목이죠 네 Okay She Is J.P.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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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ry Potter Is 6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러면 우리말 질문 무엇을 그녀가 쓰니 Okay 그래서 그녀가 무슨 책을 썼니 무엇을 해도 되고 무슨 책을 해도 되겠죠 무슨 색 무슨 색 무슨 색 무슨 색 What What color What color 무슨 색 What color 무슨 동물 What animals 무슨 꽃 꽃도 모른다 전번에 가르쳐줬는데 What flower What flower What flower 무슨 책 What book 그래서 그녀가 무슨 책 썬디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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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she Did she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book Did she write What book Did she write She wrote Harry Potter What book What book did she write? What book did J.P. Rowling write? What book did she write? She wrote Harry Potter. Okay. J.P. Rowling wrote Harry Potter.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How that she did 그래서 책 쓴 게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의 한 행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Okay. 계속해서 과거의 얘기를 하고 있네요.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Okay. her sisters and friends 폴 뺐습니다. Her sisters and friends 이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뭐라고요? 누구 누구죠? 이말 질문 누구를 그녀가 이야기를 해줘 그녀는 그녀는 그녀가 어렸을 때 누구를 위해서 이야기를 해줬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녀는 그녀가 어렸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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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그래서 그녀가 어렸을 때 누구를 위해서 얘기를 해줬니? Who did she tell stories for when she was young? 그렇죠. 그래서 이거 who 됐고요. Who did she tell stories for when she was young?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도전해볼까요? 도전. When she was young? Who did she tell stories for when she was young? Who did she tell stories for when she was young?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OK. 그래서 이번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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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wrote the stories down. 묻고 답하기. What did she write down? What did she write down? She wrote the stories down.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what did she write down? What's wrong? What's wrong? Why did she writ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now she's famous of sir a famous writer now she's a famous writer a famous writ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워 뭐라고요? 무엇이죠? 그래서 그녀는 이제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제 그녀는 무엇입니까? 직업 묻는 표현 우와 얼렸던 이거 뭐해 줄임말이야 she's what is she now ok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she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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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s a famous survivor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what is she what is she what is she what is she 현재 미래야 과거에요? 현재 현재예요 어? 현재예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편지 편지 현재예요? 만약에 과거라면 어떻게 돼 있어야 돼? 그래,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지금 여기 now의 뜻이 뭐예요? 이제 지금 이제란 뜻이죠? 네 그럼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언제인데? 이거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현재 현재죠? 그러니까 얘 때문에 여기 워드 못 옵니다 네 만약에 여기에 하나씨가 들어있는 표현을 하더라도 네 디드가 들어있는 표현은 안 되고요 더즈가 들어있는 표현을 써야 되겠네요 왜 두가 아니고 더즈입니까? 이게 누가야? 그녀가 아닙니까? 네 히시잇일 때 하다씨면 두야 더즈야? 더즈 과거니까 디드였고요 여기서는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 준비된 친구 오세요 시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 먼저 할게 데워 에피소드 데워 데워